여러분 안녕하세요. 2016 배우고사 관광중고진을 맡고 있는 이영서, 오윤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태를 물어볼 때 쓰는 문사, 점 모양. 어떻게 구분했었나요? 보통 뭐뭐 쓴 어때요? 라는 상태를 물어보지만 만약 문장 끝에 콤마 뒤에 오면 뭐뭐 하는 게 어때요?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볼 때도 쓸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물어보는 의문사, 두 가지 형태가 있었네요. 어떻게 구분했었나요? 첫 번째, 점 모양은 어떻게라는 방법이나 왜, 어째서라는 이유를 물어볼 때도 쓸 수 있었고요. 왜, 점 모양은 이유만을 물어볼 때 쓸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의문문의 용지 중에서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선택 의문문,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었나요? A, 하이, 시, 비, 물음표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요.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전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몇 시라는 시간을 물어볼 때 쓰이는 표현인 GDN과요. 언제라는 시점을 물어볼 때 쓰이는 의문사, 샤마, 시, 호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재미있는 핵심만을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에 앞서서 그동안 표현 표현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보면요. 여, 슬마슬말너, 곧 머마할 것이다. 라는 미래 표현을 배웠었고요. 정자의 슬마슬말너, 지금 머마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지능의 표현을 배웠습니다. A, B, B 형용사, 즉 A는 B보다 머마하다는 비교 형태를 배웠었는데요. 이때 A는 B보다 얼만큼 머마하다는 비교의 차이를 나타내고자 했을 때는요. A, B, B 형용사 뒤에 뭐가 왔었나요? 수량부 형태를 취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의문사 한번 정리해볼까요? 무언, 무슨, 어떤, 이라는 셔머를 배웠었고요. 누구라는 사람을 물어볼 때 쉐이, 그리고 점머 뒤에 동사가 오게 되면 어떻게 뭐뭐하냐는 방법을 물어봤었고요. 점머 뒤에 동사하니, 즉 부사가 왔을 때는 왜, 어째서라는 이유를 물어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점머양이라는 말은 어때요? 라는 상태를 물어봤었고요. 왜, 셔머, 왜, 어째서라는 이유를 물어봤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다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오늘도 우선 본문 뒤에 있는요. 단어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중국어에서 숫자, 즉 수를 물어볼 때 쓰이는 의문사는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말로 며칠에는 스스로 쓰일 때 지, 라는 단어를 배웠었는데요. 이 단어는 보통 10 이하의 수를 예상해서 물어볼 때 쓰이거나, 그리고 반드시 뒤에 뭐가 온다? 양사를 취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0살 이하의 꼬마들한테 물어볼 때요. 몇 살이라고 물어본다면 지, 쇠, 지, 쇠 이렇게 물어봤었고요. 호텔이나 식당에서 몇 분이신가요? 물어봤을 때는 지, 웨이, 지, 웨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의문사인데요. 얼마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는 어떤 표현을 배웠었나요? 多少,多少, 즉 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뒤에 양사를 취할 수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지 몰라도 숫자를 물어본다 싶으면요.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자, 얼마입니까? 라고 가격을 물어볼 때 얼마의 돈이라는 숫자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하고요. 예약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는 말이 흐릴되지 마시고 예약번호 역시 숫자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多少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한 번 더 응용해서 여권번호가 어떻게 되시나요? 역시 번호, 즉 숫자를 물어보기 때문에 호, 쟤, 하오, 마, 도어, 샤, 호, 쟤, 하오, 마, 도어, 샤,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리해볼 단어가 바로 dn이라는 시간 표현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중국어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 단어 정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dn이라는 단어도요. 마찬가지로 숫자와 결합해서 시간을 나타낼 때 많이 쓰이죠. 그래서 1시를 2dn, 3시를 3dn, 5시를 5d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2시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dn이라는 단어가 양사 취급되어져서 숫자 1을 r로 쓰이지 않고 량으로 읽어주는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 2시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량, dn, 량, dn이라고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n이 동사로 쓰였을 때에는요. 음식을 주문하는 뜻으로 쓰이게 되는데 보통 뒤에 음식이나 요리를 나타내는 단어 차이를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다 하게 되면요. dn 차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서 주문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문자 맨 끝에 파만 붙이면 되겠죠. dn 차이바, dn 차이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잔돈을 줄 때 또는 돈을 내어주면서 세어보세요 라고 할 때 역시 이 단어를 쓰면 좋은데요. 이때는 바로 어떻게? 숫자를 세어보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이나 또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세어보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사용을 활용하면 될까요? 문장 앞에 칭을 붙여볼까요? 징, dn, ba, 징, dn, ba 이렇게 사용하면 세어보세요 라고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일어나다와 잠자다 라는 단어 표현이 보이는데요. 우리말 한자로 기상이라는 단어인 지추앙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이 단어를 구조를 봤더니 일어나다, 침대에서 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즉, 동사 더하기 명사, 즉 무슨 동사? 이합동사 구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당연히 반대말 역시 같이 외워야겠죠. 그래서 잠자다 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면 첫 번째 글자가 보이네요. 슈이라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 이 단어의 구성이 눈목자와 드리우 숫자 합추는 글자예요. 자, 이처럼 이 단어는요. 눈이 드리우다, 즉 눈이 풀리다, 왜? 졸리니까. 이렇게 외우는 것도 단어 외우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겠죠. 이처럼 중국어는요. 뚝글자라는 특징상 이렇게 글자 형태를 보면서 외워보는 건 역시 중국어 공부의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정리할 단어는 출발하다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우리말 한자 그대로 출발을 이렇게 간째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반대말 같이 외우셔야겠죠. 도착하다라는 단어는 우리말 한자로 도달한 한자를 이렇게 간째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외우시면 더 좋겠죠. 자, 이처럼 중국어 단어를 외울 때는요. 우리말 한자를 같이 이해하시면서 외우는 거, 이건 역시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어를 봤더니 출근하다, 퇴근하다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자, 이 단어의 구성을 봤더니 우리가 아주 익숙한 한자, 위상자와 아래하자가 보이네요. 중국어에서는요. 이 단어를 활용한 표현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한번 잘 정리해볼까요? 자, 우리말 한자, 위상자는 역할이 다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자 뜻 그대로 방향을 나타낼 때 위쪽을 의미할 때 쓰이는데 이때 위쪽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앞에서 ~~쪽 하는 방위점 미사 bn을 붙여서 ~~, ~~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시작하다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던 단어 구성을 보면 시작하다 수업을 이런 구조가 돼서 ~~, ~~, ~~, ~~, ~~, ~~, ~~, ~~ 이렇게 활용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표현인데요. 만약 이 단어가 시간에 쓰이게 되면 지난이라는 의미로 쓰여서 과거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번 정리해본다면 ~~, ~~~, ~~, ~~, ~~, ~~~~, ~~, derivatives. 즉, 제주년 말이 있죠. 살져 샤아아아아! 라는 말로 기억해 보세요. 가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샹이라는 말은 지난, 쩌라는 말은 지금, 이번이란 말이 되고요. 샤란 말은 다음이란 뜻으로 쓰여서 이와 같은 시간의 흐름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활용해 본다면 무슨 번이란 말할 때 츠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하면 샹츠, 이번 하게 되면 쩌츠, 다음번 하게 되면 샤츠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래아 역시 윗상자와 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 역시 세 가지 뜻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당연히 방향을 의미하는 아래쪽이라고 말할 때 비엔을 붙여서 샤변, 샤변으로 쓰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끝마치단 뜻으로 쓰여서 수업을 끝마치다 어떻게? 끝나다 수업을 이와 같은 구조로 기억하셔서 샤크, 샤크 이걸 정리해 보시고 아까 앞에서 정리했었죠? 샹츠, 샤, 즉 살쪄, 샤라는 공식에 입각해 본다면 다음번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샤츠, 샤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출근하다는 표현은요. 어떤 뜻일까요? 시작하다, 근무를 일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이합동사 구조로 쓰이면 샹반, 샹반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단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문을 열다, 문을 닫다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이 단어 역시 어떻게? 단어의 구성을 보면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즉, 문을 열다라는 말은 열다, 문을 이란 구조로 쓰여서 카이, 먼, 카이, 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 문을 닫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닫다, 문을 이러한 형태로 기억하셔서 꽌먼, 꽌먼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동사긴 동사인데 동사 더하기 명사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동사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합동사. 이렇게 다시 한 번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정리해 보신다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오늘 배울 패턴은요. 몇 시라는 시간을 물어볼 때 쓰이는 표현인 GDM과요. 언제라는 시점을 물어볼 때 쓰이는 의문사 샤머, 시호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기본어순인 주어, 수러, 목적어, 구조에 입각해서 오늘도 어떻게? 쭉쭉쭉 어떻게? 쭉쭉쭉 직독직해 하면서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패턴입니다. 공부해 볼까요? GDM, 몇 시라는 시간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 기본적인 패턴은요. GDM, 동사. GDM, 동사. 몇 시에 뭐뭐 합니까? 라고 시간을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GDM, 지추앙. GDM, 지추앙 문장이 보이는데요. GDM, 몇 시에? 지추앙. 삼성, 이성 성조 중요하죠. 내려왔다 올라가는 성조입니다. 기꽝, 몰란이라는 성조를 기억하셔서 지추앙이라고 읽으면 더 발음이 연습이 되겠죠. 자, 일어나다는 동사겠죠. 그러면 어떻게? 몇 시에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문장 봤더니 그들은 GDM, 몇 시에? 출발하다 그래서 그들은 몇 시에 출발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봤더니 GDM, 당신들은 GDM, 몇 시에? 다오다, 도착하다 라고 해서 당신들은 몇 시에 도착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패턴 봤더니요. GDM, 몇 시에? GDM, 시작하다, 반, 근무를 이라고 해서 몇 시에 출근합니까? 라는 출근 시간을 물어볼 수가 있겠고요. 타, GDM, 시작하다, 반, 그녀는 GDM, 시작하다, 반, 근무를 이라고 해서 그녀는 몇 시에 퇴근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표현 봤더니 GDM, 카이, 먼 GDM, 카이, 먼 GDM, 몇 시에? 카이, 열다, 먼 문을 이라고 해서 몇 시에 문을 열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고 마지막 문장이네요. GDM, 꽌먼 GDM, 꽌먼 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표현? GDM, 몇 시에? 꽌, 닫다, 먼 문을 이라고 해서 몇 시에 문을 닫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패턴을 배워보겠는데요. 샤머 시허 라고 해서 언제라는 때, 즉 시점을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기본 패턴 역시 샤머 시허 동사라고 해서 언제 뭐뭐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샤머 시허 지주앙 샤머 시허 지주앙 이라고 한다면 샤머 시허 언제? 지주앙 일어나다. 라고 해서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고 샤머 시허 슈이자 샤머 시허 슈이자 샤머 시허 언제? 슈이자 잠자다. 라고 해서 언제 잠을 잡니까? 라고 말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봤더니 샤머 시허 우리는 샤머 시허 언제? 샤머 시허 만나다. 라는 결합이 되어서 우리는 언제 만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봤더니 샤머 시허 샤머 시허 샤머 시허 샤머 시허 샤머 시허 샤머 시허 언제? 샤머 시허 출발하다. 라는 동사가 결합되어져서 언제 출발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봤더니 샤머 시허 다오다. 샤머 시허 다오다. 샤머 시허 언제? 다오다. 도착하다는 동사가 결합되었네요. 어떤 말? 언제 도착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샤머 시허 샤머 시허 샤머 시허 샤머 시허 하게 되면 샤머 시허 언제? 샤머 끝나다. 반 근무를 그래서 언제 퇴근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고 샤머 시허 카이 문 샤머 시허 카이 문 이라 그래서 샤머 시허 언제? 카이 열다. 문 문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언제 문을 열어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다 같이 보시면서 아하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의 거의 14번째 수업 시간인데요. 오늘은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과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얼마 동안이란 의미가 쓰인 문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자, 세일 중입니다. 한번 보고 가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적 표시 하시면서 라이 쩡다 저 꼬 라이 칸 이시아 다시 한번 라이 쩡다 저 꼬 라이 칸 이시아 우선 문장 앞에 자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중국어로 오다 라는 라이를 사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라이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제일 기본적인 오다 라는 뜻의 동사로 쓰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문장 앞에 쓰여 문장을 이끌 때 자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 번째 주어 뒤에 쓰여서 행의 주체를 강조하는 이가 라는 뜻도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하다 라는 의미로 대동사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동작의 진행을 나타낼 때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다 라는 의미의 보사 쩡은 일반적으로 동사 앞에 쓰이는데요. 쩡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짜이도 동사 앞에 쓰이면 같은 의미로 쓸 수 있고요. 또한 두 단어를 합쳐서 쩡 짜이 역시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쩡 짜이 쩡 짜이 이렇게 세 단어를 활용해 예를 들어 보면 밥을 먹다 즉 식사하다 라는 표현은 출판 이라고 하죠. 그래서 밥 먹는 중이다, 식사 중이다 라는 표현은 쩡 칠 판, 짜이 칠 판, 쩡 짜이 칠 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일하다 라는 뜻의 나저를 사용해 세일 중이다 라는 표현은 앞에 쩡을 붙여 쩡 나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번 보고 가세요 라는 표현은 말라는 사람 쪽으로 다가오다 라는 의미의 꼬어 라이와 동사 보다 칸 뒤에 좀 뭐뭐 해보다 한번 뭐뭐 해보다 시도의 어감을 나타내는 이 시야를 붙여 동작이 일어난 순서대로 만들어 보면 와서 좀 보다 라는 뜻으로 꼬어 라이칸 이 시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장으로 돌아와서 자 세일 중입니다. 한번 보고 가세요 라는 문장은 자 뭐뭐 하는 중이다, 세일하다, 다가오다, 보다, 좀 뭐뭐 하다 라는 구조로 라이 쩡 다져, 꼬 라이 칸 이 시야 라이 쩡 다져, 꼬 라이 칸 이 시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 거의 마? 두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한 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조 표시 하시면서 닌 야오 덩 이 거 시야 시. 다시 한번 닌 야오 덩 이 거 시야 시. 문장의 수로 부분을 보니 기다리셔야 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뭐뭐 하셔야 합니다. 즉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당위를 나타내는 조동사 야오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죠? 라는 표현 전에도 배웠었죠? 기다리다 덩과 시간의 양을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얼마나 오랫동안 즉 얼마 동안 이란 의미의 또 지요 를 넣어 뭐뭐 해야 한다. 기다리다. 얼마 동안 이란 구조로 야오 덩 또 지요 야오 덩 또 지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표현들 많이 나왔었는데요. 방금 말라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통 동사 뒤에 시간의 양이 왔었죠? 그럼 다시 한번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표현을 정리해보면 몇 분 동안 이란 의미의 번종과 시간 동안을 나타내는 시야오 시가 있고요. 날일 동안에 쓰이는 티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분 동안은 이 번종 이라고 하고요. 1시간 동안은 이 거 시야오 시 하루 동안은 이 티앤 이라고 합니다.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1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라는 표현은 당신 뭐뭐 해야 한다. 기다리다. 1시간 동안 이란 구조로 닌야오 덩 이 거 시야오 시 닌야오 덩 이 거 시야오 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거이 마? 세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한 시간에 2만 원입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적 표시 하시면서 이 거 시야오 시 량완 한윤 다시 한번 이 거 시야오 시 량완 한윤 이 문장에서 2만 원이란 표현은 한국 돈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한국 돈이란 표현은 중국어로 한윤과 한비 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 나라의 화폐를 정리해보면 중국 돈 인민폐는 런민비 런민비 미국 달러는 메이유엔 메이진이 있습니다. 일본 엔화는 르위엔 르위엔 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유로화는 오위엔 오위엔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숫자 단위로 백은 바이 천은 치엔 만은 원 이라고 하는데요. 이백은 어바이 량바이 둘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이천은 량치엔 량완 를 사용합니다. 또한 금액을 물어볼 때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 기억하시나요? 얼마의 돈이라는 구조로 도샤워치엔 도샤워치엔 을 사용했었죠? 그럼 하루 이 티엔을 사용해 하루에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은 이 티엔 도샤워치엔 이 티엔 도샤워치엔 이라고 하고요. 한 시간 이 거 샤워시 이 거 샤워시 라고 하죠. 그래서 한 시간에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은 이 거 샤워시 도샤워치엔 이 거 샤워시 도샤워치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대답 표현으로 한 시간에 이만 원입니다. 라는 문장은 한 시간 이만 한국 돈이란 구조로 이 거 샤워시 량완 한유안 이 거 샤워시 량완 한유안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이 마? 네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한 시간 전에 예약하셔야 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적 표시 하시면서 인가이 디지엔 이 거 샤워시 위유에 다시 한 번 인가이 디지엔 이 거 샤워시 위유에 문장을 살펴보니 한 시간 전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한 시간을 앞당겨서 뭐뭐 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정된 시간보다 앞당기다라는 의미에 디지엔 이란 단어를 써서 즉, 미리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디지엔 뒤에는 이렇게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시간 전에 미리 출발하다라는 표현은 앞당기다 한 시간 출발하다라는 구조로 디지엔 이 거 샤워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반대 의미로 예정된 시간보다 미루다, 연기하다라는 의미에 툴즈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요. 툴즈 역시 뒤에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단어와 함께 쓰여 하루를 연기하다라는 표현을 만들어보면 툴즈 이티엔 툴즈 이티엔 이라고 합니다. 이 문장에서 뭐뭐 하셔야 합니다. 라는 표현은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당위를 나타내는 조동사 인가이가 쓰였네요. 이렇게 당위를 나타내는 조동사로 앞에서 나왔던 야와 데이, 데이 라는 단어도 있으니 같이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예약하다. 라는 단어 오랜만에 나왔네요. 두 글자 단어 위, 위에를 넣어 한 시간 전에 예약하셔야 합니다. 라는 문장은 뭐뭐 해야 한다. 앞당기다. 한 시간. 예약하다. 라는 구조로 인가이 디지에 이 거 샤오시 위륙에 인가이 디지에 이 거 샤오시 위륙에 인가이 디지에 이 거 샤오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마지막 문장 같이 볼게요. 공항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조 표시 하시면서 이 문장은 공항까지는 대략 한 시간 정도가 걸린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공항에서 문장訂閱 그래서 시간이나 공간의 간격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전지사 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공간의 간격으로 거리가 가깝다, 멀다 할 때도 많이 쓰여서 여기서 가깝다 라는 표현은 뭐뭐에서 여기 가깝다 라는 구조로 리, 쩌, 헌, 진 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쓰인 공항 지, 창을 넣어 공항에서 멀다 라는 표현은 어디 어디에서 공항 멀다 라는 구조로 리, 쩌, 헌, 유엔 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간의 양과 같이 쓰여 얼마까지 얼마나 걸리다, 얼마까지 얼마나 남았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어서 예를 들어 바오젠 거리까지는 10분 걸립니다 라고 표현하면 뭐뭐까지 바오젠 거리 10분 이란 구조로 리, 바오젠, 루, 10분 정도 이라고 하고요. 출발하기까지 아직 1시간 남았습니다 라는 표현은 뭐뭐까지 출발하다 아직 있다 1시간 이란 구조로 리, 추바, 하이오, 이, 거, 샤오, 시 리, 추바, 하이오, 이, 거, 샤오, 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림수를 나타날 때 숫자나 시간 앞에 대략이란 의미로 따위에 또는 따까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략 2시라고 표현하면 따위에 량디엔 또는 따까리 량디엔 이라고 하고요. 대략 10개라고 표현하면 따위에 시, 거 또는 따까리 시, 거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공항에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뭐뭐까지 공항 대략 1시간 이란 구조로 리, 지, 창, 다, 위, 에, 이, 거, 샤오, 시 리, 지, 창, 다, 위, 에, 이, 거, 샤오, 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 이, 마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신발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의심은요. 첫 번째, 숫자를 물어볼 때 쓰는 의문사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분했었나요? 몇이라는 뜻의 지와 얼마라는 뜻의 또 샤오가 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디엔이라는 단어 역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었죠. 어떻게 설명했었습니까? 첫 번째, 시간을 나타낼 때 쓸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주문하다, 마지막으로 세어보다 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샹이라는 단어 역시 역할이 참 많았어요. 어떻게 구분했었나요? 첫 번째, 위쪽이란 뜻이 있었고요. 두 번째, 시작하다, 마지막으로 지난이란 의미가 있었죠.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중국어는 특글자로, 즉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누가, 어떻게, 잘 정리하는에 따라서 그 역량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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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